자 어 발더스게이트 인웬스 에디션 월티가 용이한 관계로 자 월티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 멤버로 아마 확실한 멤버는 동굴룩대님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구요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실 TOB까지 TOB 멜리산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자 다들 한번 짚어주시구요 자 좌우로 한 번씩 누가 옆에 있는지 봐주시고 자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은 캔들킵입니다 쏘드쿠스의 소설은 절박국들에게 자리잡은 캔들킵 동생은 배후룩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포괄적인 정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곳은 나머지 포관되려면 중앙 종종개로 피곤하는 음모로부터 완전히 툭 떨어진 안전적인 요새이다 그곳은 격리되어 있고 고 5도로 잘 조직되어 있으며 당신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신성한 지역의 전당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신은 당신 인생 20년 중 거의 대부분의 분성을 튼튼한 성벽 안에 전자 고라이온의 후견화의 포괴트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열심히 읽어보세요 너무 빨라서 말을 못해드리겠네요 이 영어성어보는 굉장히 대단한데요 당신이 이 영어성을 결정했다는 우린 몸에 굵孩子에게 상실한 Ford의 결함을 얻는 것이나면 당신의 관심을 전혀antwort도 하시고 당신의 여전히 알아보는 것이имinary 당신의 전 확대는 잔은 당신의 본인의 마음이 당신의 본인은 그 어떤 평생이온은 자신의 아이스크림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정보가 правд을 몰라서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있을 것 같애요 당신의 앉은 trois가 불편함 당신은 당신은 고 라이온은 늘어나서 아니구나. 이 사람도 겨우가 오는구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자, 시작이 됐습니다. 캐릭터 저장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캐릭터 저장은 R키를 누르세요. R키를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 내보내기로 저장을 하시면 되요. 자들 들어가서 장비 조금씩 구입하셔요. 저는 준비성이 철저해서 미리 준비해봤죠. 헬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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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그가 있어요. 내 호텔은 헬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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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요. 자, 각자... 어...필요한거... 구매해요. 나는 다트만 구매하면 돼. 아.. 또 사실 장군과 화를 재야되네 내 호텔은 헬멧나가네 자 다들 기본적인 준비를 다 하시고요 예루님 요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건 뭔가요? 빨간색이요? 여기 물건 잠겨있는 거 열어준데 아 요거요? 뭐 빨간색으로 있어요? 네 갑옷이랑 요건 뭐지? 스크롤 같은 거 두 개 있어요 나냥님이 지금 연거에요? 네 여긴 단검있네요 아 스크롤 두 개 다들 뒤지느냐 정신이 없구나 여긴 내꺼 저긴 내꺼 어 저 대화 안돼요 대화가 안된다고요? 네 아.. 아 오케이 제가 안해놨네요 제 실수입니다 자 하세요 음.. 잠깐만 여기 뭔가 있었는데 자 위에 올라가.. 올라가볼까? 뭐있나? 없나? 자 팀을 자 가도록 하죠 일로와봐 아 야 어 돈이다 돈.. 돈이에요? 어 여기 6천봉이 뜨는데 어.. 자 다 준비하면 여관 앞으로 모이십시오 엡 어 다들 황골탈태에서 오시는데? 야 이 다 누구야 이게 아 아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사람이 틀리네 흐흐흐흐흐흐흫 아 각방 안쌌다 아 각방 안쌌다 오.. 들어갈때하고 나갈때하고 사람들 사람들이 틀려졌어 다들 혹은 자 그럼 나는 내 호텔은 아가ень은 엑몰나타 눈멍마법 저는 어 동굴력대님 저는 어.. 두번의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눈멍을 흫흫흫흫 알아두시라구요 자 한바퀴 돌죠 나를 따르라 유치원생들아 에에 선생님 자 잘 있었니 저기 내 할로하의 역사라는 책을 보리지 못했니 너도 알라시피 내 관절념 때문에 도서관에서 돌아다니다가 무척 힘들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 동쪽의 신선한 공장에도 맞을까 생각했단다 오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닌데 부디 그 책을 찾게 되면 꼭 내게 돌려주렴 폴라디아라는 어 굉장히 목소리가 예쁜 여성 아줌마요 할머니에요 할머니 저분이 저렇게 목소리가 젊어보여도 할머니에요 어 H키 누르니까 좋네요 H요? H가 뭔데요 화면 넓게 나오네 자 여기에 어 한바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다시 갖다주면 돼요 갖다주면 돈을 준다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 저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갔다오세요 그럼 가만히 가십시다 아니 갔다오면 안돼요 갔다오지마 같이 가야지 자 이렇게 애 갖다주면 자 물품은 없죠 어 뭔가 얻었네요 자 잡고있어? 하하 야 오지마 이리 만나오면 내게 별거 아니야 넌 죽었어 일로와 한방 다, 다들 전투에 목이 말라 있구나 전투 아, 좀 있다가 그 뭐야 늑대 만나면 다 도망갈거면서 늑대 이상 만날거면 도망갈거잖아 다들 왜이렇게 전투에 목말라 모두를 조심하는게 좋을거요 검은레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 수상한 남자들이 있었거든 바르다가 경고를 해주네요 자, 어 드레핀의 암소라는 퀘스트를 얻었는데요, 이 드레핀이란 사람은 어, 암소가 예 거시기야 돼요 아프대 네 맞나? 자, 날씨 좋구나 안그래 여기 암소 내산은 몸이 안좋아서 날씨를 즐길 수도 없으니 정말 안됐어 자, 몸이 아파서 해독제가 필요하대요 암소가 소주제 우리도 해독제 비싸가지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해독제를 갖다 달래요 부자손이요 부자손 부자손 예, 그래요 자, 하늘의 핸들님 어서오세요 다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따라오시는구나 자, 안녕 고라온이 검은레로와 그 친구들을 찾더구나 빨리 고라온이 행각하보렴 되게 지루하시죠 예 하지만 초반에 이걸 다 해놓는게 좋아요 아, 힐링포션은 어디로 가야지 동글룩대님이 아시고 먼저 가시려고 했지만 자, 여기서 힐링포션 하나 줘요 자, 힐링포션 하나 넣었어요 자, 힐링포션 하나 넣었어요 어, 그거를 도와주는 여태가 20년 넘게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예,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거에요 어, 너 누구냐? 거기 너 내가 고라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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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에지 어 그래 그 인상착여 일치하는군 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용건이 뭐여 그래서 어쩌자는거야 아, 용건이야 내가 키는대로 만들면 나름이지 내 목에 칼로 찌로 아, 그래 죽인다고? 아, 그래 그래 난 도망갈거야 오지마 임마 자, 나를 도와줘 나의 친구들아 나를 도와줘 나는 마법사로 못싸워 아, 야 오지마 비치기 뭐야, 헛방이 드시네 아유 허접한 새끼가 다 있어 아유 그, 원화는 다들 심화해서 써주세요 예 이렇게 뭐 저렇게 약한 개나리가 다 있어 어, 얼마나 좋은 당신도 모두 조심하는게 좋을거요 검은 내려대에서 물어보고 다니는 수상한 남자들이 있어 이미 다 만났어 이미 다 만나서 이미 다 만나서 이미 만나서 다 해결을 했어요 여기 들어간보 있나? 아무튼 아가보죠 아, 길 아, 길 막혔어 야, 야, 야 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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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믿겨? 폴로 윽, 정말 진탕 마셨어 많이 마셨대요 두통 때문에 어... 큰일났대요 그렇대요 아, 상자 정말 많네요 아, 상자 정말 많네요 예예 상자가 정말 많은데 이것만 필요해요 해독제가 있잖아요 해독제 있죠 이 해독제를 소한테 갖다 주면 되거든요 자, 소한테 갖다 주러 가자 아,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하다고요? 잠깐만 이거 바스타 수도 아니야? 아, 헐의 장검이네 제가 몸빵이 쩔어요 16이에요 16이면 어... 그냥 좋은 편이에요 자, 헐 여깄네요 헐의 장검은 헐한테 주면 돼요 자, 헐을 헐한테 줬어요 그리고 해독제는 내가 가지고 가면 돼 어... 일단 그... 그... 포션은 어... 나는 쓸 일 없고요 동굴룩대님도 거의 쓰지 않겠죠? 잘 피해 다니실 거니까 요매해지면 숨으면 돼요 예 초콜블리 먼저 오세요 그러면 어... 일단 필수님한테 드릴게요 자 아이템을 어, 잠깐만 근데 그... 힐링포션을 제가 줄텐데 누가 주는데 하나 더 기억이 안 나네 힐링포션 누가 하나 더 주지 않나? 볼트를 가져다주면은 예 매력이 높으면은 크... 어... 단검을 주던가 포션을 주던가 모르겠네 뭐... 어... 포션 원래 두 개 갖고 가는데요 여기서 네 아아 얘가 줬었나? 자 식별 스크롤 어? 야 너 테... 야 테스트틸2 너... 야 너 식별 스크롤 주고 가야지 어디가 어이 아니 아니 야 어 어어? 아 그런가요? 아 그랬었나요? 나도 이게 헷갈려요 이제 잘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구요 대략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깼어도 이러네 엘브네어한테 먼저 말을 걸고요 그리고 그리고 가서 테스트를 또 찾아라 빨리 흩어져서 테스트를 찾아요 이 길에 이 길 어딘가 있을텐데 근데 그 팔라... 그 뭐야 둘레이너님이 가장 캐릭터가 눈에 뛴다 황금색이래 황금행사 같아 역시 아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어우 찾았네요 어 이모윈이다 이모윈이 말 걸으려고 나한테 또 찾아라 저 도망가요 아 오늘은 또한지 시간에 속곱이가 이모윈이 누구냐면요 어 내 소꿉친군데 원래대로라면 초반에 같이 다녀야겠죠 하지만 예 우리 애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은 어 동굴력대님 있잖아요 동굴력대님 있으니까 동굴력대님 있으니까 이분 누구지 어 나냥님 아 저 아 나냥님이구나 나냥님 활 어디다 뒀어요? 어디다 올렸어요? 활 아냐 들고 있죠 아 들고있네 안보여 아 활이 안보였어요 어 어 이거 중인도 되고 줌아웃도 되는구나 어 그걸 설마 처음어 예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거 저 이 처음 하는거에요 스크롤 드렸어요 어 감사 어 감사드립니다 스크롤 어 이거 근데 있어봤자 내가 소설어라 쓰지 못해 자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고 어 여기 파이어비드 파이어 아 맞다 맞다 어? 아 파이어비드한테 참 갖다줘야지 이 스크롤 이 스크롤 이 스크롤 이 스크롤 이 스크롤 이 스크롤 어 아 얘가 힐링 힐링 포션을 하나 주는구나 예 맞아요 얘가 힐링 포션 하나 주는구나 아 자 이거는 어 둥네이눈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앞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감사드리건 없어요 하핳 예 앞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구요 나중에 가면은 저하고 동굴력대님은 도망다니라 바쁠테니까 그리고 나냥님은 자리 잘 잡으시고 아시죠? 아까 해봤잖아 나냥님은 자리 잘 잡으시고 두분은 우리들한테 못 오게끔 동선차단 잘 하시고 따로 지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고라이언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잘 좀 봐주세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잘들거라 하늘에 있는 달님 초콜릿 500개 500개 뭐였지 아 아아 생각났다 하도 100개 이상 오래간만을 받아서 찡크찡크 뿌잉뿌잉 고마워요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500개씩이나 엄청말리 못했었네 이제 이제 한가할 뜻이죠 당신은 눈치고는 정말 눈치가 빠르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겠지 당신의 양자를 내놓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건데 폭력이 어 뭐지 양자를 내놓으면 폭력은 뭐였더라 그 있잖아요 아 아 그 그 그 문명에서 아 어 간디요 예 뭐 뭐였더라 아 양자를 내놓으면 유엘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말을 저항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헛되게 내버리는게 될 것입니다 예 어 그래도 이제 조금 한가해지는때가 된거 같은데요 이 이 시기쯤 되면 이제 그 외근도 끝나고 괜찮죠 어 어우 파이어볼 이제 바쁜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살짝 이제 쉬는것만 아 이럴쯤 아 이 갑옷이 굉장히 멋있어 뭐 어 대두 갑옷이야 머리가 참 커요 머리를 강조한가 보시죠 아 아 맞다 지금 생각났는데 네네 그 고라이언 시체에 뒤지면 뭐있어요 네네네 아까도 뒤졌었어요 아 예 아 아 아 1월이라 1월이면은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이럴때 아 그렇겠네요 내부 어 내부 내부시설을 좀 점검하는데죠 이럴때가 좀 왕복하게 표현하자면 자 고라이언은 말대로 프렌들리 암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프렌들리 암으로 안가요 에이 야 이츠 미 에모엔 에이 야 이츠 미 에모엔 이소리가 굉장히 친근하게 들으신다면 당신은 발더스게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음 따라서 아 그래그래그래 얘는 일단 같이 가구요 물건을 뺏어야죠 물건을 다 뺐구요 어 자 어 다 다들 어디갔어요 흫 아니 테스트는 어디갔어 그거 주려고 했더만 혼자 가서 또 또 죽으려고 또 왼전투가 어 자 여기 다 주고요 어 어 늑대 두 마리 어디 어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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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데리고 오고 있어요 늑대 그 못 가지고 올텐데 어 데리고 오고 있다 고 고 고 두 마리야 두 마리야 세 마리 아유 몸을 다 끌고 와요 그냥 어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모리 중이에요 아니 모모에서 우리 다 죽이려구 공포의 늑대까지 있어 아니 아니 공포의 늑대가 어떻게 하려고 아 아 우리 다 죽이려구 하고 있어 아 미치겠네 공포의 늑대 자 어 자 다들 침착하시구요 아 나부터 침착하자 자 어 동굴룩대님은 뒤에 안전하게 계시구요 있네요 자 제가 눈법 마법을 디버프 마법을 동굴룩대한테 제발 걸리게 빌면서 내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안걸릴 수도 있지만 제발 걸리게 빌면서 눈법을 하나 시작을 할테니까 다들 위치 잡고 싸우기 싸우시기 바래요 시작부터 나 저장도 안했어요 참고로 자 준비하죠 시작 제가 걸려 아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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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걸렸으면 됐어요 걸리면 바보되기 때문에 아 역시 잘 공격해요 나 왜 공격을 안하냐 나 던져 아 조심해요 아 누구왔나 어 많이 아프네요 그럼요 뭐 열심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이리와 이리와 나한테 말을 걸어 아이고 날 도와주시겠소 양아버지와 2번이요 자 시간 내줘서 고맙군요 당신의 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1번이요 그럼 대가시오 니한테 말 잘하면 포장 하나 주는데 에잉 포장 하나 주면 돼 여기 초반 자금에 참 이득이 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가 있어요 아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공략에서 자 몬타로 니한테도 그걸 뜯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명이라 못듣겠네 뜯을 수 있으려나 잠깐만 빠르게 해보고 자 어떤 건물소 아 안돼 아 오케오케 됐네 되네 되네요 아 아니아니아니 아아이 빨리해야되는데 그냥 가죠 자 여기 여기 필링포션 하나 더 드렸어요 어 PS님 필링포션 하나 들어갔을테니까 확인해주시구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무가 있죠 조그맣게 조그맣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초반에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500골드나 되요 자 이 지역을 좀 탐업을 해볼까요 그냥 가면 좀 심심하잖아 저는 모든 맵을 다 밝힐 생각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구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루할 것 같다구요 지루하진 않아요 자 퍼져볼까요 이거 다 몰려다닐 필요 없어요 밝힐 때 적 나오면은 예 몰아오면 되요 아까 열심히 몰아오시더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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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져가지고 여기 왔다갔다 그러면서 봐봐요 다 어 누군가 왔어요 저건 뭐 혼자서도 죽이겠다 예예예 뭐 기벌링이네요 저건 버려 버려 히히히히 이야 역시 아처가 잘 맞춘다니까 대박이야 저희 그 초반에 댄딜러 하실 아처 후반에 갈수록 바바리안한테 밀리겠지만 하지만 하지만 후반에 가면 아처는 이제 그 마법사를 마법사 킬용으로 쓰이죠 마법사 캐스팅을 끊고 라운드당 공격했어 그러니까 화살이 좋으면 엄청 멋있던데 활 쏘는게 어떤거요? 그 활 쏘는 캐릭이 화살이 좋으면 이게 멋있더라구요 이펙트가 아아 막 불화살 날라가고 이펙트 쩔던데 예 뭐 그냥 볼만하죠 어? 곰이네 곰이라고요? 아 곰 잡아요 거 이거 잡아야되나? 잠깐만 저거 빙빙이 돌아야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일단 일단 가지보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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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법 걸고 마법이 거느냐 거느냐 안 걸느냐 자 공 한마리 자 걸려야되요 하나 둘 아 아 꽃 가죠 아 근접해서 하지 말고 멀리서 때려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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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멀리서 때려 멀리서 때려 제가 저의 마법에 걸린애들은 눈먼 마법인데 애들이 앞을 못봐요 장림이 되기 때문에 멀리서 때리면 돼요 저는 장거리 공격 무기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최소한 전 다트 갖고 있어요 다트 열심히 던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고보니까 동굴력대님은 장거리 목이 뭐 단궁 들고 있어요 단궁이요? 예 근데 검 들고 있는 거 같은데? 흐흫 아니 뒤에 봐서 백스태비를 하고 아 아 잠깐만 다 다 했네? 다 밝혔는데 버스 다 밝혔네 가죠 가죠 경험치 다 빤거 같아요 아니야 여기 계속 나와요 리젠 형식이에요 어 또... 잠깐... 다이홀프 어 잠깐만요 저 마법 없어요 지금 저 본 거 같아요 제가 돌게요 어 얼마요님이 다행이네 얼마요님이 바바리안이라서 이동속도가 이정도 높죠 싸니클림 어서오세요 반갑.. 시아니클림 반갑습니다 멀티플레이 오인 멀티플레이 중이에요 초간이구요 어쨌든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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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와! 왜왜왜왜! 내가 싫어구나! 야야! 너, 너, 야 죽어! 아싸! 야... 야 크리 12점 야... 우리 굉장한 거 같애 우리 굉장한 거 같애요 우리 다섯 명, 허접대기 다섯 명 굉장한 거 같애 열심히 살려고 뭔가를 하잖아 그래도 에너지 팔갖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도망가고 와야, 얼마나 좋아 좋은 현상이에요 자, 다음 맵으로 가볼까요? 이쪽,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더 위에 아니에요? 여기네? 아, 여기네요 여기서 아까 중간부스에 있었던 오우거가 등장하죠? 아까 어디서 전멸을 했었죠? 아까? 전멸을 안 했어요 베르고스트 서쪽에, 어디였지? 그쪽에서 아, 좀비 나올 때 맞다, 좀비 나올 때 예, 전멸 안 했어요, 제가 다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전멸 안 했구나? 블록이 했잖아요, 전멸이지 뭐 저 빼고 다 누구셨죠? 아, 이거 말 좀 안, 말을 안 들어 뭐 하라니까 막, 혼자서 막 가다가 다 죽었어 어허 어허 근데, 쉐도우 댄서는 능력이 뭐예요? 보이는 앞에서 숨을 수가 있어요 아, 눈 앞에서? 눈 앞에서, 예 아 아, 그러면 암습이 정말 좋겠구나 그거 말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근데 암습, 몇 가지 늘어나는데요? 어, 초원님 어서 오세요 6배요? 4배인가 5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4배, 5배? 보통은 보다 1단계 낮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별로 안 좋네, 그거에선 선방치기는 조금 안 좋겠네요 네 야, 왜 이렇게 로딩 우력을 열고 뭐였죠? 갑자기 저기 저기